무릎 관절이 사실 이제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고 서고 뭐 걷고 뛰고 정말 대부분의 우리의 움직임을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상이 커지면 불편함도 함께 커질 텐데 이게 이제 무릎 관절이 손상이 돼서 발생을 하는 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하신데요 일단 무릎의 구조를 이 그림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무릎 위쪽에 허벅지 뼈와 아래쪽에 정강이뼈가 두 개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절입니다 물론 그 외에 뼈들도 있지만 그 두 가지 뼈가 가장 중요한 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 그 중 두 뼈가 만나는 관절 부분에서 뼈를 표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이 점차 달아져서 없어지는 것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 관절이 점차 달아지게 되면 그 관절 아래 부분에 죄송합니다 그 연골이 점차 달아지게 되면 그 연골 아래 부분에 연골에 쌓여 있던 뼈가 노출되면서 이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고 그러한 연골 소실이 점차 진행하면 무릎의 변형 및 이로 인한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병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의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입니다 이제 무릎에 매우 흔한 퇴행성 질환이다라고 하셨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어떻게 해서 조금 발생을 하고 이렇게 좀 변화가 되게 되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연골과 연골판이 손상되는 것 즉 달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손상이 진행되면서 다리가 조금 벌어지는 무릎이 벌어지는 내지는 무릎이 조금 가까워지는 오다리 내지는 X자 다리 형태의 다리 정렬이 변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주변 인대가 약해지거나 손상이 동반되면서 무릎의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질병의 이름에서부터 저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듯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환자분의 연령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고 또한 여성분이 남성에 비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전에 좀 다치셨거나 외상 내지는 골절이 있으셨던 경우에는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진행을 하여 말기 관절염으로 진행하면서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무릎에 원래 있는 문제와 더불어서 위험 인자와 또 연령 같은 것들 성별 같은 것들도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으면 엑스레이를 좀 흔하게 찍잖아요 정상인과 또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그 환자분의 엑스레이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네 그 정형외과 가면은 역시 가장 먼저 하시게 되는 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레이일 텐데요 연골이 달아지게 되면은 지금 엑스레이 지금 총 4장이 보이시는데 가장 왼쪽 엑스레이를 보면 위쪽 허벅지 뼈와 아래쪽 정강이뼈 사이에 까맣게 빈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화살표로 빨간 화살표로 표시해놓은 부분인데 이 공간이 엑스레이 상에서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골과 연골판이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 공간이 비어있다는 것은 연골과 연골판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퇴행성 관절염에서 연골과 연골판이 점차 달아져서 없어지게 되면 저 공간 역시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 공간이 점차 좁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견이면서도 퇴행성 관절염에서 가장 중요한 소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공간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연골과 연골판이 자리하고 있는 사진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무릎 아프신 분들은 대다수잖아요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있는 분들도 그렇고 무릎 아픈 분들은 많은데 그냥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퇴행성 관절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데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 가장 흔한 증상은 역시 통증이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 그리고 부종 및 삼출 저것은 무릎이 붓고 그리고 삼출이라는 것은 무릎 관절 내부에 물이 찬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증상으로 무릎을 다 펴거나 굽히기가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무릎을 쓰는데 장애가 생기고 걷기도 힘들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중에는 관절염이 많이 진행하게 된다면 육안으로 봤을 때도 무릎이 이곳저곳이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리의 전체적인 모양이 좀 보기 안 좋아진다든지 하는 관절의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 일단 시작되면 일자로 쭉 계속 나빠진다기보다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통증부터 시작해서 부종이나 앞통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는데 지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가 점차 악화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증상들이 좋아졌다 안 좋았다 하는 게 조금 더 줄어들면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왔는데 파란색 선은 관절염이라는 질병이 진행하는 그래프고 그 아래 빨간색 선은 실제 환자분이 느끼시는 증상의 정도를 표현한 선입니다 관절염이라는 건 한번 시작하면 진행 속도에 조금 부분적인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의 정도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서 저희가 치료를 시작을 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관절염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하는 속도를 최대한 조금 어떻게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네